한국노총 소속 경상남도 공무원 노조가 오늘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대정부 총력 부쟁을 선언하고 경남지역 출정실을 가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혈세 도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실질 임금 삭감, 공적 연금 계약, 연금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당당히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 전국 우정노조는 오는 11월 5일 140만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노동자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